다니엘 245 예심찾기 2023년 1월 4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와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년을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이전에 하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닌지 또 새로운 일을 하게 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혀 다른 일이라 하나님 많이 피곤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몸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몸에 또 근력을 세워주셔서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 배우자의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퇴근하고 오면 더욱더 기쁘게 맞이하며 또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러므로 저녁 반찬에 더욱더 신경을 써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